으 으 야 오늘 낮에는 굉장히 바쁠 거야 저녁까지 또 어제 처럼 한참 동안 못 봐 알았어 가지고 노릴래 이거 마지막이다 당근 마지막 당근 야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인 줄은 어떻게 알고 거기를 뜯어 멀리 던져볼까 으 으 받아올래 앞으로 오면 떨어집니다 5분은 놀아야 해 5분도 못놀겠다 몇번 더 받아보자 하나 둘 셋 샴푸네 보가 아이고 학습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 자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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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